이 드라마는 급식어 학교에서 일어나는 좌측우돌 우당탕탕 이야기라고 얘들아! 어? 별총 오랜만에 학교 오셨네요? 여러분 정말 보고 싶었어 여러분도 나 보고 싶었어 뭐예요? 왼쪽은 뭐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연습을 유행하는 그 태양의 여러분 아냐? 태양이 할 줄은 진짜 멋있었는데 형이 하니까 진짜 못 없어요 그냥 힘없어서 보기 떨리는 거 아니에요? 밥 좀 드세요 멸치 오빠 뭐 밥? 야! 나 밥 먹으면 쓰라려 나 밥 먹으면 정말 쓰라려 어? 잠깐만! 지금 겨울인데 멸치 오빠 학교로 왔네요? 멸치 형이 겨울에 학교 오는 거랑 뭐 상관이야? 멸치 오빠는 겨울에 잠바를 입으면 옷이 무거워서 움직이질 못하거든 싱글생글 아 멸치 형은 옷도 무거워하는구나 근데 당무야 아까는 왜 부른 거야? 아 그게 궁금이랑 사귄 지 50일이 됐거든 그래서 이벤트를 좀 할까 해서 와! 이벤트! 역시 우리 당무는 멋져부러! 알았어! 멋져부러! 당무랑 궁금이랑 사귄 지 벌써 50일이나 된 거야? 벌써 그렇게 됐네? 야! 50일이면 야! 곧 해야 될 때 됐네 에?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주소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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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죽을뻔 있어! 아! 아 당무야 그래서 우리가 뭘 도와주면 되는데 뭐 별거 없어요 제가 노래 부르고 있으면 꽃이랑 케이크를 들고 나와주면 돼요 어! 알겠어! 우리가 돕겠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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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뮤직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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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전국걸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우와! 작년에 동안 정말 많이 사진을 받았는데요! 우리 뮤직비디에서 아주 특별한 뮤직비디을 준비했다고요! 뮤직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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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분들께 저희가 직접 반찬이 되십시오! 그리고 총장 칭찬할 때 무려 12개는 직접 대기실에서 저희 모두 페어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우와! 다른 사이 뮤직비디 뮤직비디 뮤직비디와 항상 빨리 사랑해주세요! 많이 원하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 궁금해 여기 있었구나! 어! 장모야 여기 외우라고 한 거야? 아! 그게 말이야! 궁금이는 나만의 선물이야! 자그마한 나만의 선물이야! 장모야 뭐야! 궁금아! 우리가 오늘 난 난지 50일 되는 날이야! 그런 것까지 계산하고! 몰라! 야! 나 무거워 죽어! 빨리 빨리 빨리! 알았어요! 멸치오빠! 멸치오빠! 케이크를 피부에 양보하셨네요! 아! 야! 빨리 그것 좀 치워봐! 무거워! 야! 궁금아! 갑자기 너만을 사랑할게! 몰라! 아!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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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바쌤! 아! 궁금이라도 또 할 수 있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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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똑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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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쌤 수업시간 넷댕이 치고 마! 이벤트하고! 라바쌤! 아! 죄송해요 라바쌤! 어허! 그 라바쌤! 그 사람이 살다보면은 네? 그 실수도 한 번씩 하고 그럴 수 있는거지! 뭘 얘기까지 합니까? 제가 학교 오랜만에 나온 김에 인사 한 번 하겠습니다! 자! 손 내리고! 정체 차렷! 백종션! 화성 차렷! 정신 차렷! 아하하하! 에이! 정신 차렷! 정신 차렷! 정신 차렷! 엘치 유어맛! 잘못했뿌네! 잘못했뿌네! 뭐가 이리 시끄러운 개냐! 어? 디바야! 너 옷이 뭐야? 어헉! 이게 온화안전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는 개냐! 여봐라! 이자일 줄이를 틀어라! 어떻게 왜 그래! 양병 산거야! 오늘 사극 오디션 있거든! 뭐? 사극 오디션? 응 맞아! 그래서 머리도 예쁘게 바꿨잖아! 야! 얘 뭐야? 아! 멸치옥은 디바 처음 보는구나! 얘는 디바라보 라바쌤 조카인데! 영세가 꾸민 친구예요! 아! 그래! 오! 야! 반갑! 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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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 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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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름에 시집가? 아! 멸치옥 그만해요! 저 진짜 웃음 잃을 거 같아요! 시름에 시집가! 시름에 시집가! 시름에 시집가! 쓰라려! 쓰라려! 아! 디바 여기야! 아니 엄청! 나문데서도 잘할 수 있다니까! 아니야 디바! 이런 데도 어른이 와야지! 감독이 잘 맞서! 막 이렇게 합격하고 한단 말이야! 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나로만 할 것 같다는 감독 가이! 오늘 중양전 오디션 보러 오신 분이죠? 예예예! 제 조카가 오디션 보러 왔고요! 저는 여기 아주 이쁜 디바의 삼촌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그.. 다름이 아니라.. 요거 요거 좀 받아두십시오! 뭐 이런 거래! 아유 받아두십시오! 아유 괜찮아요! 아유 이거 좀 받아주세요! 아니 뭐 오디션 잘 받으려고 메모 주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쓰레기인데! 아니 삼촌 감독님한테 쓰레기 사주면 어떡해! 쓰레기통이 없잖아! 아무튼 오디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상대역 해드릴 테니까 시작하세요! 으흠! 감히 나를 모함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당장이 사약을 들러! 아아아아아아악! 디바 잘한다! 살려주시옵소서! 어서 먹으라지 않았느냐! 알겠사옵니다! 그래 그래! 한 번에 원샷 하거라! 잠시만요! 원샷이 왜 나와요? 사각에서 영어쓰면 안되는거 몰라요? 아 저기요! 죄송할 수 있어!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감독님 죄송해요! 잠시만요!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아유 해보세요! 어서 쭉 부딪히거라! 알겠사옵니다! 더 이상은 못먹게 싸웁니다! 다 흘리지 않았느냐! 여봐라! 사약을 배우거라! 컵컵컵컵! 리필이 뭐해요 리필이! 영어 쓰지 말라니까! 어? 영어 안쓰고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아 안되겠어요! 준비가 널댄거 같으니까 다음 오디션 보러오세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아 안돼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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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디바야! 디바야! 너 왜그러냐! 아 디바가 오디션을 봤는데 사극에서 영어를 말하는 바람에 쫄딱 망했대요! 디바야 힘내!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응! 아 나도 모르게 영어가 튀어나와 버렸어! 다음 오디션 때도 이러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 영어 금지하게 하자! 영어 금지? 응! 영어를 금지하는 거지! 지금부터 영어 쓰면 발칙받기!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완전 좋다! 그럼 지금부터 영어 쓰면 얼굴에 낙서하기! 좋았어! 그럼 지금부터! 쓱! 스타트로 갈 뻔했는데 시작! 아깝다! 아깝다! 조약 조약! 조약! 조약 안 와봐! 어? 나갔어요!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핸드폰 액정이 또 깨졌어요! 어? 어? 핸드폰? 영어 있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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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자랑 뉴 just 뭐하는 거야? 하하! 안음쳐! 지금 영어 금지 중이거든 영어쓰면 벌칙 받아야 돼! 하 난 영어 금지 한단 말에도 안했잖아! 왜 이렇게 다들 말이 없는 거야? 그걸 몰라서 물어? 괜히 말하다가 영어 쓸까봐 그러는 거지! 그래! 가자! 진짜 자자자 그 학생 여러분 그 오늘 급식은 그 귀요미 학생들이 그 다 먹어버리는 바람에 그 어쩔 수 없이 그 배달 음식으로 그 급식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달 음식이요? 예! 진짜 아니 그냥 안 먹어면 되지 뭔 배달을 진짜 아 아우 속 싫어요 아우 자자자 그 뭘 먹을 건지 그 이야기해주세요 배달 음식은 당연히 치킨이죠 치킨은 항상 올쏘이다! 뭐? 치킨! 치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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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했다요 닭팀이라고 했었어야 되는데요 그 지금 뭐하는 겁니까? 그 메뉴를 고르라고 했더니 그 지금 장난을 쳐야 어? 메뉴? 사마귀 시장님 영어 쓰셨나요? 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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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마귀 시장님 저희가 먹고 싶은 걸 얼굴에 그려놨습니다요 싱글싱글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어떡해 사마귀 실장님 엄청 화나셨나봐 내가 알아서 할게 사마귀 실장님 저희가 아름다운 우리바를 사랑하기 위해서 영어 금지 운동 중이거든요 아 아 그래요? 아주 좋은 취지의 운동을 하고 있군요 아 그럼 배달 음식은 제가 주문할 테니까 다들 급식실에 가 있으세요? 네 오 어 급식실 가면 배부르니까 난 그냥 보건실로 가야겠다 으 으 으 으 으 얘들아 여기 봐 진짜 맛있는 거 엄청 많아 네 우리 맛있게 먹자 네 내가 좋아하는 비즈 아 궁금아 조심해 너 방금 영어 말할 뻔 했어 어 그러게 장무야 아 아 아 아 자 궁금이가 좋아하는 음 서양식 빈대떡 자 여기 아 으 으 으 으 이거 치즈 봐봐 으 치즈 궁금이 걸렸다 영어 썼어 아 영어 썼다 영어 썼어 치즈를 뭐라고 해야되는데 음 냄새나는 오래된 우유 궁금이 걸렸으니까 낙서하자 어 얘들아 얘들아 궁금이는 내가 낙서하면 안될까? 그래 그러던지 고마워 뭐야 당무야 완전 고양이 같잖아 궁금이는 얼굴에 낙서를 해도 엄청 귀엽잖아 나는 당부만의 고양이 냥 냥 도시장이다 어 그게 샘순아 어 어 뭐라고 너 지금 영화 쓰려고 한거 같은데 아니 검은 물 달라고 검은 물 아 알겠어 자 여기 있어 아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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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야 응 그거 간장이었어 검은 물 아웃 마시는 검은 물 아 여깄어 여깄어 마셔 마셔 아웃사 아웃사 아 이게 또 뭐야 아 검은 물 아 이건 코피잖아 어 컵이 어머 영어 썼다 이거야! 내가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 한거야! 어 이게 뭐야? 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뜨거운 강아지잖아? 뜨거운 강아지? 여기 안에 미국식 순대가 들어있네? 아 그거 보고 미국식 순대라고 한거야? 완전 웃겨! 아 이거 왜 토마토 양념이라고 할걸? 근데 토마토도 영어 아니야? 어? 그러네? 토마토를 우리말로 뭐라 그러지? 어? 나 안다여! 나 안다여! 도마도! 도마도! 왜 아니야 아니야? 우리야 빨리 당분 얼굴에 낙서하자! 그래! 아 이게 뭐야! 괜찮아 당분야 내 눈엔 멋있어! 아 진짜? 야! 진짜 이게 뭐가 진짜야! 야 니네 얼굴 이거 다 뭐야! 저희 금식 먹으면서 영화 써가지고 다 벌칙 받았거든요! 뭐? 금식? 금식 얘기하지마! 나 배불러! 자 자 자 자! 우리 배도 부른데 소화시킬 겸! 짧은 영상 춤이나 추자! 짧은 영상 춤? 아 그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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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겠다! 아 근데 뭘로 하지? 아 그 요즘 인기 많은! 새로운 청바지 춤 어때? 새로운 청바지? 새로운 청바지? 새로운 청바지? 세보자! 하나 둘 셋 넷! 엄마 엄마 나 예상했어! 나는 안 바랬어! 그가 정말 어길해! 엄마 엄마 나는 나뿐이야! 내가 어찌 해야 할지 항상 묻고 있어! 영화 안 쓰니까 진짜 재밌다요! 야 야 야 야 야! 이게 무슨 춤이야 이게! 뭐 새로운 청바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춤이라 하면!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쥐! 응? 난 알아요! 입안이 흐르고 흐르면 누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진을 이 어른다고! 아 멸치오빠이! 언제적 춤이에요! 완전 옛날 사람이다요! 저게 뭐야? 멸치오빠 춤추는 거 완전 멋있다! 아 어쨌든! 너희들이 이번에 도와준 덕에 오디션에서 영화 안 쓰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고마워! 아 진짜 힘내! 힘내네! 으쌰쌰! 아 진짜 힘내! 내가 잘해야 하는데 어? 야 야 디바야 너 잘했어? 망했어! 뭐? 왜? 왜? 또 영어 썼어? 아니 이번에는 미국에서 온 유학생유칸이었는데 영어가 안 나와도 완전 망했어! 그러면 우리 모두 디바를 위해서 한글을 금지하자요! 뭐? 한글을 금지? 아! 절대 안 돼! 한글을 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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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뮤지컬 급식왕이 서울에서 다시 앵폴 공연을 하게 됐어요! 예스! 이번에는 서울 어디냐고요? 바로 용산화톨! 배극장 미루에서 2월 10, 11, 12 금토일! 2월 10, 17, 18, 19 금토일! 하니까 많이 보러 가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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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